서울 중구는 최근 불거진 명동 일대의 가격 부풀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군은 명동특구협의회와 명동상인회, 새 주체가 함께 대책반을 꾸려 이달 중에 명동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군은 서울시와도 협력해 바가지요금과 불법 숙박업소 또 상표법 위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.